안녕하세요. 김정은입니다. 고객님 뉴욕 가보셨어요? 뉴욕 가실 필요 없어요. 제가 오늘 한국에서도 뉴욕 스타일의 디저트를 쫙 준비했습니다. 이게 바로 뉴욕이에요. 이제 뉴욕 안 가셔도 돼요. 집안에서도 뉴욕 디저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. 너무 예쁘죠. 뉴욕 케이크도 있고 뉴욕 바게티도 있고 뉴욕 크림치즈로 만든 것도 있고 꼭 여기가 럭셔리 레스토랑 같아요. 정말 뉴욕 스타일의 케이크예요. 한 조각 한 조각씩 잘려 있어서 진짜 맛있고 위생적이에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치즈 함량이 50% 이상이나 들어있어서 정말 진하고 정통 오리지널의 치즈 케이크 느낄 수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. 그리고 필라데피아의 크림치즈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. 짜잔 이렇게 조그맣게 위생적으로 나와서 너무 좋고 이 치즈가 진짜 진해요. 너무 진해서 우리 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하루하루 꺼내서 먹기에도 신선하고 좋고요. 지금 뉴욕 가시지 마시고 홈 앱 쇼핑에서 구입하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. 구매하세요. 중국의 집중력이 5번용으로 구매하세요. 지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